왔어. 온다 온다. 아 떨려. 왔어? 왔어? 왔어.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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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식회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죠?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네. 저 선물 가지고 왔어요. 요즘 드라마 촬영 중이시라고. 아 네 맞아요. 풍선 환. 감사합니다. 풍선을 챙겨주는. 저 주시는 거예요? 아직 도영이가 저런 거 살. 아 저 살주면 안 되죠. 용돈을 아껴서 사온 거겠지. 네 네. 지금 구경시켜주세요. 여기 거실이고요. 네 네. 근데 방송으로 봤을 때는. 되게 커버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되게 돌진 않구나. 감사합니다. 수선이 좀 있네. 미친 강아가 깜짝 놀란다고. 아 크네. 앉아 봐도 돼요? 그럼요. 누워봐도 돼. 아 그래. 미친 강아가 깜짝 놀란다. 이게 뭐야. 아 너무 미안하다. 알겠어요. 괜히 민망하지. 미친 강아가 깜짝 놀란다. 진짜 엄청. 밥 냄새가 솔솔 나요. 들어오자마자. 아 정말요? 음악 방송을 하고 왔는데. 진짜 배고픈 상태로 왔거든요. 봐봐 이제 깜짝 놀란다. 알겠어 알겠어. 식탁 코스가 되어 있어. 여기는. 밥을 준비하긴 했는데. 한식집이. 이지. 짠. 이지. 짠. 우와. 열심히 준비해봤어요. 이게 몇 반찬인지 한 번 세워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다섯 개.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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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이성이야. 먹으면 되나요? 밥. 너 많이 먹어라. 네 저 많이 먹겠습니다. 저희 형이 재밌게 해줘요? 재미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 여기 되게 재미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진짜. 재미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유머 감각이 없는. 잠깐만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다 가져왔어요. 아 진짜? 제가 다 가져왔어요. 아 진짜? 애교가 많다 애교가. 잘 먹겠습니다. 우와. 형 먼저 먹어. 오. 장유희였어. 먼저 먹으래. 원래 가장 한 수를 떠야 먹을 수 있는구나. 아 무슨. 제대로 먹으라. 밥상은 도련님을 위한 밥상이에요. 그럼 제가 먼저 먹을게요. 그럼요. 도련님이 지금 생전. 언제 밥까지 했어? 와 나도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요? 진짜 맛있어. 다행이다. 천천히 먹고 싶을 때까지 먹어도 되죠? 그럼 그냥. 그럼. 천천히. 하나하나 다 음미하세요. 맛있나 보다. 잘 먹네. 잘 먹는다. 잘 먹어주니까 또 뿌듯한데요? 어때요? 아이고. 잘 먹네. 어쩜 저렇게 둘 다 잘 먹어. 어우 너무 맛있다. 맛있어? 남편 학창실 때 어땠어요? 학창실 때요? 중고등학교.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이제 재밌어진다. 본명이 뭐였냐면. 구리시장이 있어요. 구리시장? 구리시장이. 왜냐면은. 한 번 지나가면 다섯 명씩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에이. 진짜요. 도련님이 아니고? 아 형이요. 나 두고 좀 먹고 싶다. 와 진짜 맛있네. 하하하하. 그리고 저희 형이. 형 앞에서도 약간 처음 얘기하는 거긴 한데. 고등학교에 F4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F4. 얼짱 얼짱. 어이건이야. 아니 진짜 형. 아니 진짜 형이. 아니 진짜 형이. 아니 이건 진짜예요. 형 괜히 안 흔잡해. 토평고등학교 졸업생 여러분. 맞는지 아닌지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리 갔을 때. 구리에 가고 싶어 했죠 되게. 지장머리 타려고. 근데 진짜 버스 지장머리 타려고. 너 진짜 버스 타려고. 너 이상한 나 이상하게. 어 얘기하지 마. 너 뭐 얘기하지 마. 맨날 벗기고 막 벗기고. 그렇진 않았어요. 애교만 있는 여자. 아니 왜 그렇진 않았는데. 너랑 근데 통화하고 나서부터. 계속 애교만 있는 여자 찾고 있어 지금. 아니 애교가 많으시잖아요. 찾은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들이 제일 많았는데. 고백을 잘 못했어요 형한테. 왜요? 약간 신격화돼 있었어요 그때. 약간 신격화돼 있었어요 그때. 고생이 형을 섬기네요. 신이랑 결혼하셨어요. 신이랑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찔렀는데. 남편이 약을 쳤더라고요. 잊다 저를 확실 시키고 온 느낌이더라고요.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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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 먹었어 다 드셨어요? 네. 제가 후식해드릴까요? 진짜요? 냉장고에 어떤 건져? 냉장고에 뭐. 있는 재료로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냉장고 검사도 해야겠네. 다 해 드릴게요. 아주 그냥 너무 싹싹한 도련입니다 급하게 요리하는 주방을 아주 그냥 막 뭐 없어요? 고구마 있는데요? 고구마 설탕 있어요? 네 설탕은 있죠 그럼 맛탕 해드릴까요? 진짜? 네 할 줄 아세요? 동생이 엄마 아빠 없으면 날 먹여 살렸어 진짜? 칼질도 잘해 너도 요리할 때 되게 예쁜데 저희 형 요리 못 하잖아요 잘해요 네 잘하는데? 그건 콩깍지예요 안 드셔보셨어요? 콩지가 아직 안 벗겨졌나 봐요 근데 요리 진짜 못하는데?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서서히 벗겨지고 전망적인 형제다 진짜 근데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맛있을지 모르겠어 어, 손주 씨 뭐야? 어, 손주 씨 동생이 하는 건 안 보고 둘이... 아유... 아유... 콩이, 콩이, 콩이 나도 신경 좀 꺼져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얘기했잖아 방금 얘기하고 있었잖아 하하 아, 도련님 너무 귀엽다 왜 안 되지? 응 아, 들어봐 가있지... 아, 불편하신가 봐, 가있지? 가있어 가있어 아아... 아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렇게만 먹어도 맛있잖아 진짜 맛탕이네 맛탕 아, 다 했다 아, 다 했다 아, 맛있겠다 완전 맛있다 참, 이 세명은 참 잘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 고구마 맛탕이네 응 어, 후식이네, 후식 응, 완전 후식 맞다 여러 개를 가져왔어요 우선, 그... 단계가 있는데 단계 시장은 단계 시장은 저희 앨범이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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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바쁘셨다고 와 아, 그거는 제가 펜지 썼라고 오, 대박 펜지도 썼어 와, 애들 사인 다 있어 나는 왜 안 주냐 우와, 대박 분명한 면 꼭 해달라고 네 아이, 부끄러워 우와 너무 부끄러워 2단계 2단계는 저희 형 도로배보 저희 형 도로배보 아, 근데 구리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구리 F4 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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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왜, 왜, 왜 똑같아요 구리 시작 못 반차 채웠어 어제 안쓰럽다 어? 아휴 잘 못 나왔다 아휴, 아쉽다 아하 진짜 똑같다 지금 꼬토리네, 꼬토리 꼬토리 꼬치 왜 닿았니? 아,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꼬치는 왜 저렇게 꼬치는 좋아해, 아이돌들이 어,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오, 잘생겼다 잘생겼다 멋있네, 이때 약간 미소년 이런 느낌 신의 명무했지 무슨 소라 아하 aurus 우こ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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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아, 왠아 나 меня 자녀라 괜한 얘기를 도련님이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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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분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집어봐, 아주 집어봐요 진짜요? 집어봐, 진짜요? 진짜 있네, 있네, 있네. 역대급 사고 날 수도 있어, 진짜로. 저 눈봐, 눈봐. 저 사냥꾼 눈이야. 갑자기 등금없이 어,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 막 이러는데 내가 거기서 눈이 갑자기 팍 뜯 띄는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던지니까. 근데 얘기 안 했어. 어, 과거는 과거에 뿐인 거니까. 진짜 찝을까 봐 철렁했어요. 겁나야 돼, 아주. 나도 좀 보자, 네. 저희 집 앨범. 뭐야. 넘어갔어, 넘어갔어. 좀 귀여운 거 들고 오셨네요. 아, 귀여워, 어떡해. 어릴 적은? 남달랐네, 미모가. 어렸을 때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둘 다. 아, 진짜요? 아니,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각도도 그렇고, 둘 다 되게 남달라요. 재킷 앨범 수준인데. 고집이 있었죠, 그때. 제가 아까 말한 형의 그 레전드 사진. 이때 다 이게 레전드 사진. 똑같네, 똑같아. 이때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 여학생들한테 진짜 인기 많게 생겼네. 초등학교 때 아니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중1 미모치고는 진짜 예쁜 거다. 그대로네, 지금은 똑같아. 응. 와. 도영 도련 님이 그룹이 있기도 하고, 이제 너무 스케줄이 바쁘니까, 자유를 조금 더 누리게끔 해드리고자, 한강에 가게 됐죠. 진짜 고마워요. 아, 좋다. 한강. 아, 신났어. 한강. 귀여워. 연예인 좋아요. 너 때문에 연예인 마스크 썼는데, 자유로워. 아무도, 아무도 없다.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벗을까? 아, 근데 추워서, 추워서. 알아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애. 우리는 추워서 쓴 걸로. 우리 일단, 편의점 좀 볼까?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에 또 꽂힌 라면. 그래. 너 지금 먹을 수 있어. 우리 근데 23천만 상의 밥을 먹고 와서, 눈에 들어오질 않네. 대박. 북두칠성. 북두칠성. 국자무용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도련 님 오늘 날이네요. 도련 님이 얘기 안 쓰면, 이거 보지도 못했어요. 북두칠성. 소원이라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뭐 많은 소원이 있지만, 여기 있는 세 명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얘기예요. 행복한 일들만 앞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됐어요, 전. 나도. 나도 됐어. 북두칠성을 발견할 줄은 몰랐네. 도련 님 덕분에 보내. 또 편의점 라면이랑 또 뭐 하고 싶어요? 편의점 치킨 낱개로 파는 거. 야, 아이돌들은 저걸 못하는구나. 꿈이 소박해서. 치킨 낱개로 파는 거 먹고 싶어요. 편의점에 보이는 거 같아요. 아, 편의점이 다 왔어. 다 왔어. 편의점 왔어. 오, 오뎅도 있어. 안녕하세요. 우린 라면 하면 무조건 이거였어. 스파클링을 먹을까? 나 오뎅 먹을게. 치킨. 약간 21챱을 먹고. 또 먹어? 간식, 간식.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행복해. 진짜 잘 먹는다, 둘 다. 진짜 잘 먹는다, 둘 다. 치킨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치? 형이 이렇게 먹을 줄 몰랐어. 그게 뭐? 미안하다. 이거 맛있을 줄 모르겠어. 도련님도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저요? 핸들과 결혼해야지. 안 돼. 왜 후회하니? 어, 점심 남았다. 전기점 점심. 엄마 말고 이렇게 무서운 녀석을 처음 봤어. 우리 엄마랑 너무 비슷해. 진짜요? 그렇지 않아? 그거 너무 좋은 얘긴데? 좋아요, 저희 엄마 진짜 사랑 중이에요, 우리 엄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진짜 풍족했던 하루인 것 같아요. 반찬도 정말 풍족하게 있었고, 동생하고 이야깃거리도 풍족했고, 고마우면서 자랑스러운 아내였어요. 소소하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부엌 아일랜드에 다 모여서 웃는 그 순간이 나중에 한번 다시 되짚어봤을 때에도 눈물 날 것 같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